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워어렛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이슈의 반도체조가 전반적으로 약세면서 코스피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서 작은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됐던데요. 우선 일본의 오염수 테마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의 요소수 테마, 여기에 더해서 비료와 대두 테마주까지 강합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어제 봤던 것이 자원,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도태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거나 또는 경기가 화랑일 때는 사실 이런 테마에 대한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도주의에 대한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을 나타내면서 그 주도주의에 대한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에 대한 부분 자체 조금은 처지는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런 단순 테마에 대한 재료에 의한 종목군들이 순환배가 빠르게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요소수라든지 또 지금 현재 바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사료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악인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진다고 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지금은 조금은 난해한 포지션이 지금 지정이 된 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에 대한 수준은 현재 시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패권 전쟁. 관련해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수 수출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고요. 또 2개월치 분량을 미리 배축해뒀기 때문에 재작년과 같은 그런 대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긴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시장에 어떤 영향 얼마나 미칠까요?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일단 시장은 수급적인 쏠림이 일부 이루어지는 양상들입니다. 돈은 이쪽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소수에 대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그 다음 또 많이 하는 국가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세 번째가 베트남. 네 번째가 사우디거든요. 이 기업,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베트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 현재 브릭스와 또는 브릭스와 연관을 하기 위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패권 경쟁에 대한 부분, 브릭스와 미국에 대한 힘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요소수에 대한 대란 사태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지금 오늘도 보면 품절이 이루어지는 요소수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구입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는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으로 트레딩 관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선은 조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비라든지 효성 O&B 같은 농업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사실 이제 비료에서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나타나면서 이런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조비도 그렇고 바닷본역에서 지금 현재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발적인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고 우량주권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롯데정밀화학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요소수에 대한 부분도 부각될 수 있는 반면 또 암모니아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또 들썩거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변화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면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롯데정밀화학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소수 관련해서 대장주는 어디로 생각하면 될까요? 좀 큰 종목군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케이지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더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2차 전지 모멘텀도 있고 대신에 이제 조금은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본다면 지금 조비 또는 효송 오연비 같은 기업들이 조금 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비만 치료제 강세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주에 한 번 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또 아토피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약 관련해가지고 오늘 얘기 나왔던 것이 HLB 제약이 비만약에 대한 비임사항을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샤페론이라는 기업은 오늘 아토피 이상 임상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토피 치료제도 그렇고 비만약 치료제 또는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분들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잠시 한 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비임상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전임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나 비임상 전임상이라는 것은 임상에 들어가기 전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동물에 해당하는 실험입니다. 사람에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없고 그럼 우리가 후보물질이나 선도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임상 1상, 2상, 3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밑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기간이 임상 1상은 우리가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약을 썼을 때 안전하다 아니면 죽을 수 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임상 1상이고 임상 2상부터는 효과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왔던 샤페론에 대한 임상 2상 승인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임상 2상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라는 제출서를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제출서를 보고 해도 됩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나면 이제 임상 2상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시청자 분들이 좀 더 구분을 하셔서 우리가 유수에 대한 경중을 좀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HLB 제약이 얘기하고 있는 비만약 비임상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임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상, 한마디로 기초 연구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수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면 그만큼 강하게 오를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까지 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윗고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아이센스도 한 번 살펴보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혈당 스트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 또는 비만약 치료제 이슈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비만약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도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바이오 플러스라든지 또는 대봉이레스 같은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전력 관련 주도 강세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전기요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전력이 바닷권력에서 지금 현재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폭을 나타내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일진전기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 이런 전력설비 관련한 인프라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적자가 심화될수록 계속적 얘기 나오는 것이 민영화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영화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함께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서 봤던 전력설비 관련 제도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재룡전기까지 이 다섯 가지 기업은 반드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집중할 관련주,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겨울로 지날수록 또 자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 유가에 대한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천년가스 가격이 유럽 천년가스를 우리가 TTF 가스 또는 영국 가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도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자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원료 수입과 관련한 기업들이 대성에너지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같은 기업들 우리가 이름 뒤에 유화라는 얘기가 붙거나 또는 석화라고 붙거나 또는 화학이라고 붙는 기업들은 다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요소수라는 것이 이 요소라는 것이 비료에도 많이 쓰고 우리가 또 산업적인 부분 자체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경유 차량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요소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물류 관련된 부분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또 많이 생산한 것 중에 미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고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생산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산물 관련한 부분에서 또 겨울로 갈수록 작황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LNG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NG에 대한 글로벌적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LNG 관련된 기업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또는 SH에너지와 이런 셀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런 종목이 사실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자원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해지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K가스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뭐 단기간에 급하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SK가스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PG 사업 우리가 플루토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LNG,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액화 석유가스와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납품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대부분 다 요즘은 천연가스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최근 가격에 대한 인상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적인 부분에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져 있는 시점에서 SK가스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SK가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